하나, 둘, 셋! 야 이상주, 너 한겨울에 옷을 왜 이렇게 죽게 입고 다녀? 내가 휴가 갔다 오면서 내가 점퍼를 하나 사왔어. 이거 사이즈가 맞을려나 모르겠는데. 근데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거 받아도 되나 이런 거. 괜찮아 뭐 어때? 아이고 고마워서 어떻게 하네. 나한테 맞나? 어 한번 입어봐. 어울릴줄 모르겠네. 어울려? 괜찮아 괜찮아. 어이 고맙다 이거. 왜 그러네? 왜 그러네? 이거 뭐네 이거? 이게 나를 총살 시키려고. 아 이거 한방에 보낼 수 있었는데 이거. 어 저 입어버리네. 오 아름이. 오 아름이 세. 지금 나를 보낼라고 했다오. 제지해달라고. 노. 그럼 내가 직접 가겠다오. 노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너 바닥에 있는 휴전선이 안 보이나? 이 선을 기점으로 여기가 남한. 여기가 북한이야. 이 선 바로 옆이 최전방이지. 딱 보면 알겠지만 우리 남한 최전방에는 이쁜 아가씨들이 면회를 왔어. 여기 있는 아가씨가 바로 98년 미스 코리아 진. 오. 그리고 모델 변정수 씨도 또 와 계시고. 오. 그 뒤에는 미스 준양이 아가씨. 이야. 아가씨가 진짜 예쁘구만 예뻐. 우리 북조선도 한번 봐달라. 우리 북조선에도 오늘 아가씨들이 면회를 많이 왔다오. 여기 이 여자. 피부만 봐도 딱 알겠지만 백두산 천지 분화구 아가씨. 빵구멍이 분화구야. 그리고 여기 옆에 이게 피무 좀 까마잡작한 거야. 얘가 이제 98년 미스 아우지 탕강진. 변하네. 변하네. 너. 너 여기. 너 여기 왜 왔어? 왜 온 거야 너는? 아니 무슨 아가씨인데 그래? 아저씨야. 이마 봐 이마 넓지. 얘가 이제 개마공원 아저씨야. 너 뭐네 일어나보래. 너 일어나보라오. 이야. 너가 아직도 있었네. 얘가 이제 94년 미스 빨갱이진.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월남 하려고 하나오. 어차피 월남에 맞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. 야 이상규야.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남한에 넘어가면 좋을 게 없다니. 우리 남한에는 배달 문화가 발달돼 있어서. 그러니까 새벽에도 치킨, 족발, 보쌈 뭐 이런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. 동의하지 마. 동의하지 마. 동의하지 말라. 이거 뭐네. 너 일어나보라. 이거 어떻게 된 거네. 너 일어나보라. 남조선 동무 이거 어떻게 된 거네. 왜 그래. 남조선에서 왜 북조선까지 배달해 주네. 너 남조선에서 배달 시켜 먹지 말라고. 알겠다. 그리고 우리 남한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퍼미닛의 섹시한 편하다 보일 수 있어. 내 눈을 보며 트러블 난다. 트러블 트러블. 가사가 맞는 거야. 노래는 가사보다 멜로디야. 우리 북조선은 그런 거 안 부럽다. 우리 북조선은 핵폭탄이 있다. 우리 북조선은 누구나 다 핵폭탄이 될 수 있다. 오늘 북조선에 온 남자들 다 일어서라. 다 일어서라. 총 끝내다. 다 일어서라. 2층은 안지라. 거의 연변이라. 북조선 다 일어서라. 다 일어서라. 일어서라.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오늘의 핵폭탄이다. 내가 말하면 자기가 호명되면 안지라. 나는 서른 살 이하다. 안지라. 너 왜 안졌나. 너 몇 살이 가. 27. 넌 일어서라. 너네 액면가가 35이라. 넌 일어나라. 일어나 있으라. 이 다섯 명 서로 얼굴 보라. 니네끼리 손가락질 하나 둘 셋 하면 가르친다. 핵폭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르치면 된다. 간다. 하나 둘 셋 터져보라. 나오라. 너희 북한에 핵폭탄이 있어도 우리 남한에는 송이병이 있어. 오늘은 특별히 송이병. 여기에 있는 남자들 이름을 이 공에다가 적어서 추첨을 통해서 뽑도록 하겠다. 누가 걸릴지 아무도 몰라. 전부 다 긴장더라.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구만 남자. 이름이 어떻게 되나? 김용채. 김용채. 좋아. 그리고 다음. 아니 잠깐. 이거 시간 관계상. 지금까지 뽑은 걸로 송이병을 뽑도록 하겠다. 어쩔 수 없어. 이거 시간이 없어. 누가 걸릴지 몰라. 긴장더라. 자 내가 한번 뽑아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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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용채 누군가? 김용채 누구야? 일어나. 김용채 누구야? 자 내렸어. 축하하네. 오늘의 송이병이야. 일어나. 너네 남조선은 방울뱀을 잡아서 양말을 신나 봐. 요즘 나만 유행이야. 송이병 보단 우리 해포탄 동무가 더 낫다. 뭔 소리 하는 거야? 딱 받아 우리 송이병이가 훨씬 더 나은데. 오 아르미. 오 아르미 세일. 네가 판단 좀 해줘. 송스 페이스 이즈 조니 댐. 오 조니 댐. 헐리우드 배우 조니 댐을 말하는구만. 좋아. 오 그냥 좋아. 우리 해포탄 동무도 한 번 누구다임 하는지 봐달라. 오케이. 헥서 페이스 이즈 갓댐. 헐리우드 배우 갓댐 아이가? 예. 야 이상준이 해포탄 그만 괴롭히고 내가 남한에서 선물 하나 갖고 왔어. 이거 남한에서 가장 유명한 캠코더야. 이거 이거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갖고 갈게 어때? 좋아. 오 아르미. 오 아르미 세일. 게임 진행하다라. 오 아르미 타임. 대박 경기는 미스트 북불복 경기가 되겠다. 서로 마주 보고 앞에 있는 얼굴에 미스트를 쏜다. 하지만 뭔가 다른 게 하나 있다. 몇 번 고를 거야? 7번. 7번? 몇 번 고를 거야? 3번. 3번. 알았어. 잡아라. 잡. 왼손으로 잡아라. 잡아. 잡아. 얼굴에 대라.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쏘는 거다.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된다.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된다. 하나. 둘. 셋. 넌 어떻게 한 번에 걸리나?